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가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얼마 동안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나라 빚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에 실업자가 차고 넘치고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점이 됐어야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거야 라는 그런 작은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깨달음도 우리에게 공짜를 더 달라는 그런 목소리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취한 그 사람들입니다. 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9월 10일 날 기획재정부는 10년 만기 미국 달러 표시채권 6억 2,500만 달러 5년 만기 유료화 표시채권 7억 유료어치를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남기 분총리는 총 14.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가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리에 발행된 것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해외 투자자들은 어떤 나라의 마지막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돈이 때일 염려만 없으면 최고액까지 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빚관리는 채권자의 몫이 아니고 채무자의 몫입니다. 어느 순간 상황이 돌변하면 그때부터 대출 연장 이른바 롤오브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급속히 닫히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알아서 채무를 늘려야지 채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떼일 절체절명의 위기인 최악의 상황이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무자의 기준과 채권자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빚을 지는 채무자가 자신의 살림살이에 맞추어서 행패에 맞추어서 빚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권 인사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앉은 사람들은 여전히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한다 참 잘되고 있다 우리 잘나가고 있다 이런 것에 국뽕에 취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 문제를 전혀 모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9월 3일 날 발언한 겁니다. 그냥 정치인들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에 세대가 죽든 다음에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서 누가 부도가 나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써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나머지 모든 수단과 방법은 동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론도 조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통계 조작도 하는 겁니다. 문정부에서는 통계 조작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득 분배와 관련된 것 일자료와 관련된 것 그런 부분들은 아예 자료를 만지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우리가 지시하면 그냥 알아서 통계도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수단은 자신들이 정한 목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가 빚의 실상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채무를 지고 있는지 국가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한번 실상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 관련 통계는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 채무를 과소평가에서 더 많은 부채로 돈을 재정지출을 늘려서 표를 사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통계를 왜곡시키고 또 통계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키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강요하고 조장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은 문정부들로서 특히 심합니다. 이런 점에서 9월 10일 날 중앙일보에 공개된 구정모 교수의 나라빛 추계층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착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정모 교수는 전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만 CTBC 비즈니스쿨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이해가 걸려있지 않는 사람의 주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있게 들여다보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는 통계나 그다음에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국가 빚 상태를 과소추정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더 있다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 다음에 돈을 더 끌어다가 돈을 때리써가지고 표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국민이야 죽어나든 그건 알 바가 아닌 거죠.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 우리가 흔히 알 때 D1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가장 협소한 의미 좁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늘리게 되면 국가부채 D2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앙정부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 부채 D1에다가 뭘 더 하는 거 아니까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합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수자원 공사라든지 무슨 각종 공기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넓히게 되면 D3입니다. 국가부채 D3라는 것은 지금까지 더한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더하기 비금융기업 부채입니다. 비금융기업 부채까지 더하게 되면 D3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정모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미뤄보면 D1 기준으로 국가 빚을 추계해서 발표하면 안 되고 D3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국가의 현재 재정상태 부채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D1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자기의 부채 상황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나라 빚을 크게 과소추정하고 있다. 나라의 부채 규모를 크게 실상보다도 낮게 보고 있답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D1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 부채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빚 규모를 작게 발표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상은 이미 나라 빚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불구하고 나라 빚을 크게 과소추정해가지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돈 더 섭시다. 돈 더 섭시다.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이미 천조를 넘어가지고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2020년 올해의 기준으로 D1 기준의 국가 채무는 840조 2천억 정도에 그러니까 국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43.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짜 국가의 빚을 나타낸 D3 기준으로 국가 채무를 보면 이미 천조를 훌쩍 넘었다. 1,290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291조 정도.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동원하게 되면 분모분의 분자를 하면 66.9%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40%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일종의 금기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66.9%까지 16% 정도가 더 높아 있는 겁니다. 이미 위험한 수준이 된 겁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빚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구정무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공기업을 민영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공기업의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나라 및 기준을 D1을 쓰면 안 되고 D3를 쓰는 것이 가장 정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D3를 쓰게 되면 그러면 정부는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이미 훌쩍 넘어서 66.9%에 도달해 있다. 이미 한국은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 가리는 거예요. 다 숨기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국가가 취급해야 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이것도 다 빚이죠. 이 충당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24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은 130%를 훌쩍 넘어선다. 총액은 2,961조입니다. 현재 2024년도에 가장 널리 배운 의미의 국가 부채는 지금 천조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3배 정도 더 많은 겁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군인연금과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 대비해 가지고 한국은 49.6%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 판단에는 혜택은 크고 그다음에 본인이 납부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국가가 보충해 줘야 될 것이 국내 총생산 대비 49.6%지만 다른 나라에는 호주는 24.6% 캐나다는 15.1% 스웨덴은 국 그리고 미국은 31.2%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부채 공화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 부채도 크지만 국가 부채도 위험한 수준이 이미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구정모 전 한국경제학계장이 개인적으로 추계한 겁니다. 하도 안타까웠으니까 아마 추계했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2만 원씩 통신비 보조를 한 달간 주는 것은 그것은 1조 원짜리 프로젝트 국책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또 1조 원짜리 혜택이 주는 그런 고정적 지출이 요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뜬금없이 만든 겁니다. 한 번 주어진 혜택은 못 뺐습니다. 그건 권리가 됩니다. 한 번 준 혜택을 빼앗으려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국은 당분간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광풍 속으로 계속해서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멈추어 서는 것은 도저히 국가가 더 이상 지급 여력이 없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지출을 끊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의 민족성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극단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제나 절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의 앞날은 재정지출의 절제와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제나 자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공짜에 아주 많이 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라가 산으로 가든 간 게 없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든.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분수를 넘는 지출은 개인에게나 나라 전체에게나 치명적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 후회는 뒤에 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것이 대부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그런 난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